안녕하세요 또랑이네 입니다 오늘은 전신 마취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품은 서킷, 그리고 이 튜브, 에어웨이, 아이젤, 워밍 시스템, 마취가스, 소다라인 등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히트 서킷 하고 유닛 서킷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히트 서킷 맨 밑에 보면은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내쉬는 숨이 벤틀레이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서 스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잭을 히트 서킷 컨트롤러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 이 도관 자체가 히팅이 됩니다 히팅이 되어서 환자가 수술 중에 저체온이 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고 이쪽에다가는 같이 동봉해서 오는 종류수가 있어요 종류수를 같이 부어줌으로써 환자에게 들어가는 가스나 산소에 약간 습기를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수술 후에 목이 타는 증상을 호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닛 서킷입니다 유닛 서킷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필터가 있는데요 이 필터는 환자 앞쪽에다가 같이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kg 미만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소화용 서킷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케이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서킷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튜브입니다 튜브 같은 경우에는 실라스틱 튜브하고 A노드가 있는데요 실라스틱은 보면 뒤에 커프가 있는 것, 커프가 없는 것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실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수술 중에 약간 좀 깨물더라도 튜브 손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덜한 그런 재질이고 A노드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수술 중에 엎어져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체이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 A노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A노드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수술 중에 약간 좀 깨물거나 깨어날 때 깨물거나 할 경우에 튜브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술이 끝나면 무조건 바로 에어웨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튜브 같은 경우에는 인투베이션 하기 전에 증류수나 크레인조에 담가서 벌로닝을 해보고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리크 테스트를 한 다음에 꼭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에어웨이입니다 에어웨이는 이제 기도 유지를 위해서 삽입을 하는데요 기관 내 착한 후에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치아에 힘을 주게 되면 그 튜브가 손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방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이즈는 이제 환자의 가장자리부터 귓볼 아래쪽이나 아니면 환자의 턱 이쪽이나 환자의 턱으로 해서 턱의 각지 부분까지의 길이가 환자에게 적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약간 어부너만을 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치아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치아가 양호한 환자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타일렛입니다 스타일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 인투베이션 할 때 약간 어려운 경우나 아니면은 여기 A노드를 사용할 때 무조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도관 안쪽으로 해서 같이 넣어주고 사용을 하는데 맨 끝에 보면 살짝 구부려뜨려서 약간 J 모양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만들어서 어시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튜브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주로 8.0 여성 같은 경우는 7.0을 사용하고 실색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도 안에도 약간 부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6.5 정도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후두경입니다 후두경은 이제 이 튜브를 인서션 하기 전에 한번 인서션 하기 전에 넣어서 기도 확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세팅할 때 이 라이트가 잘 들어오는지 꼭 확인을 하고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아들, 2번 같은 경우는 유아들, 3번은 주로 이제 성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젤입니다 아이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인 자세로 해서 오래 안 걸리는 수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젤 같은 경우는 번거롭지 않고 뭐 커프에 공기를 넣을 필요도 없고 뭐 별두에 바이트 블럭이 필요하지 않아서 간편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끔 이제 리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벤틀레이션 거기 나타나는 타이달 볼륨을 꼭 필히 무조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인서션 할 때 보면은 어차피 아이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쪽 부위에다가 젤을 묻혀서 바로 어시스트 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후두경으로 우선 확보를 한 다음에 이 튜브를 넣고 이 튜브 벌루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튜브가 지금 벌루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튜브를 이제 고정하는 방법인데요 보면은 이제 병원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테잎이 긴 게 있어요 그걸로 해서 이제 픽스를 하게 되는데 이 튜브가 이렇게 인서션 되어 있는 경우에 이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돌고 해서 픽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후두경으로 해서도 환자 기도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스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사용법에 대해서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신마취 준비 물품 이외에 꼭 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지만 환자의 상대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물품인데요 워밍 시스템입니다 워밍 시스템인데 이건 이제 블랑켓으로 하고 웜터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잘못된 예시인데 이거는 맨 아래에다가 깔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블랑켓으로 같은 경우는 거의 37도에서 37.5도로 맞추고 있고요 장시간 동안 오래 걸리는 수술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1시간 단위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웜터치입니다 웜터치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에게 따뜻한 바람을 불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바로 피부에다가 직접적으로 적용을 할 경우에는 화상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바로 위에 담요가 있고 그 가운데에 웜터치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담요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취가스입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세부하고 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혈액가스 용해도가 낮아서 마취 유도하고 각성이 빠르고 심혈관계 안정성이 높고 기도 자극이 없다 보니까 소화 마취에도 소화 마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데스 같은 경우에는 혈액가스 용해도가 제일 낮고 그 심혈관계 안정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 쏟아라임인데요 쏟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흰색인데 보라색으로 변했을 시에는 보호장구를 필히 착용 후에 도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비스인데요 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이마에다가 붙이는 뇌파 신호를 붙이는 건데 뇌파 신호를 이용해서 환자의 그 마취 깊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수술 중에는 40에서 60 정도 수술 중에는 혈액가스 용해도 있고 어흐